게임의 소프트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뱀프하면 안되네요 어 뭐하는 거야 시스템 폰트가 깨져나오네 인스톨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드 인스톨 기다림 연속이 있군요 오늘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나올 것 같아 레벨 파이브 어 이거 음악이 너무 크다 잠시만요 음 음 음 음 음 음악이 너무 커 음 보통 시험 보통 음 보통으로 시작하겠습니까 예 오 잘 돌아가요 좋아 4K 입니다 동영상은 이게 720 이라 자글거리네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는 실시간 렌더링이 아니에요 음 원래 오리지널이 동영상입니다 음 응 음 음 완벽하네요 음 음 음 음 으 음 아 아 아 아 아 타케이가 나오네 달려 달려 아우! 그럼! 역시 동영상이랑 충전 미니베베 지도가 표시됩니다 별 표시로 가보자 아이고 아이고 돌아서 오우! 잘 지보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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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엔 가슬리 아이콘 아주 잘들어가요 엄마 몰래 빠져나가려고 자식 다방 메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 됐고 구동 잘 되고요 정지하고 스톱 하고 캐서린 해보자 캐서린 캐서린 다리 벌리고 있어 하 언제나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군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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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스킵 해주세요 만약에 지루하시면 자 다시 근데 아까 설정을 풀스크린으로 해놨던 것 같은데 중간에 이렇게 하면은 다시 윈도우로 바뀌나보다 이제 프라이티로 아 아 아 아 아 별 상관 없잖아요 근데 시스템 깨져도 와 뭘 이렇게 많이 해 응 처음 구동할 때는 많이 한다 구동됐어 오케이 돌비스 이탈이네 뭐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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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스 예스 했어요 하하하하 우와 떨어졌어 피가 캐서린 오 그래 스토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고민이 많은 주인공을 잘 조정해 자유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여자애도 이름이 캐서린이고 저 껌 방금 껌은 온 이분에도 캐서린이거든 본편에 익숙해진 분들을 위한 모두래 오이씨 잠깐만 아닌데 나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도 노말이지 그래도 캐서린의 세상을 마탈리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 지금 금발의 캐서린은 아마 K 의 캐서린 인거고 그 검정 옷의 캐서린은 C일거야 첫 자가 틀린다 이름이 둘다 캐서린인인거에요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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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머리가 흔들려 오 오 4K입니다 지금 아 캐서린 풀보디가 플레이트전 포로 나오던데 그것도 4K인가 스킵 스킵 포로 스킵 되어있어 동영상은 역시 720이네요 아틀라스는 음악을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게임 음악 다 좋아 다 좋아 타인에게 비밀을 지키게 하려면 어쩌저쩌고 못봤어 지금 여긴 뭐지? 양이야 양 펜트가 지아묘지 나 좀 살려줘 누가 없어 발판은 아래쪽에서부터 무너져 내린다 방향키로 올라가자 돌을 움직여 발판을 확보해 잡아땅길 수 있어 대돌릴 수 있구요 잡아땅겨 이렇게 해서 올리란 말이지 잡아땅겨 올리란 말이고 대게를 획득하면 대게를 획득하면 제 도전 횟수가 증가한다 그렇군요 올리고 여기로 밀어야겠네 땡기고 올라가서 돌을 함부로 안쪽으로 밀지마 아랍면을 밀어 아랍면을 밀어 아 오케이 오케이 당기고 올리고 당기고 돌리고 돈 먹고 반드시 돌에는 묘한 특징이 있어 변만으로도 아래의 돌과 연결이 돼 변만 연결돼 있으면 고정됩니다 청백색으로 빛이 난대 연결될 때, 연결될 때, 땡, 오우! 밀었다! 오우, 그래도 다행이다. 실수로 믿었어 땡기고, 또 땡기고 올라가서 땡기고 견으로 연결된 건 이해했지? 음, 계단을 만드는 일이 모든 액션의 기본이 된다 올라가면 되죠, 이렇게, 올라가요 종소리가 들려오는군요 퍼즐게임이군요 아, 그만 여기 밀면 되겠죠 아, 여기도 밀면 되고 여기서 또 밀면 퍼즐게임이구나, 캐서린 응 응 음 어? 헉? 뭐야 그레이트 이스케이트 캐서린도 잘 돌아가네요 어 완벽하잖아 어 완벽하잖아 저장중 잠시 깼어 잠시 깼어 스캡 스캡 음, 사케 영상 좋아? 어 야, 진짜 괜찮네 어 야, 진짜 괜찮네 어 아니, 괜찮은데 흠 흠 흠 흠 어 공포물인가? 어 흠 흠 아 흠 흠 스캡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피자 피자의 맥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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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fand 오 알레모네람 . 네 너가 메일이 필요하군요. 잘 들어가네요. 됐고 천어 표현 한번 해보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어? 얘는 왜이렇게 빨리 시작돼? 하드 인스톨? 음 안에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네 자자자자자자자 다 됐어 예스 어? 왜이렇게 빨라 왜이렇게 빨라 프레임이 왜이래? 프레임이 자동으로 하면 안되나 보다 이거 60프레임으로 해야 돼 오프로 되어 있네 오토? 세이브 마리라사 아까 프레임이 장난 아니었죠 캡틴은 마리라사의 탑 오케이 어? 그래도 빠른데? 175프레임이 175프레임이 나오네 프레임이 어? 다시 실행시켜야 되나봐 그래서 적용되나봐 다시 이거는 프레임을 해줘야 되네요 방금 제가 해준데 이제 이제 안 넘어가겠지 그쵸? 선선히 넘어가죠 아까는 막 넘어갔어 프레임이 한 120, 140만 나오더라구요 필요없고 동영상 한번 해볼까 스타트 본편 시나리오 게임 스타트 설정 결정 설정 완료 빨리 넘어가 잘 돌아가라 잘 돌아가라 꾹 누르면 돼요 아우 지금 출퇴근할때 그 PPS SPP로 해가지고 10% 못해 저는 AP 하고 있는데 진짜 어려워요 장난 아니야 아우 정당이 갑자기 나오네 오드마르스 아우 저 어렸을때 진짜 많이 봤는데 오드마르스 아우 저 어렸을때 진짜 많이 봤는데 야아 슈 아우 어디 가? 공격! 그래네이브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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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롤메탈 편이겠지 건담 유니콩 오리지널 주인공이구나 마리? 쟤 개잖아 에반그리온 동그라미 누르면 1.5배 빨라져요 난 이게 좋더라고 느린 것보다 전투신을 좀 빠르게 돌리는게 좋더라고 이것도 이게 되네 어우 못 맞추는데 아 이쪽으로 빨리 돌려 스위치컬 터졌네 집으로 돌아가서 마마를 지키고 아, 건담이 맞겠니? 쏜다고? 카운터다 아, 건담 디자인 진짜 멋있어 유니콘 카운터다 미니콘 은비 직원 아, 가게 아, 가게 오우, 가게 나의 승강 이럴수가 뭐하나? 희아앉는 것이예요. 슈퍼 로봇대전! 슈퍼 로봇대전! 슈퍼 로봇대전! 슈퍼 로봇대전! 슈퍼 로봇대전! 슈퍼 로봇대전! 목표 Infinity 2 기차는 제진! 매출이 쎈데? 전환같이 생겼어 그 공격은 4개였어 디멘션 에너지 자, 그들의 공격은 적성이다! 기회담을 부치고! 지금 한 대도 안 맞았던 것 같죠? 징계타! 아, 못써? 아, 기력이 딸리네 기력 딸려서 못쓰네 샤이닝 쓰려고 했더니 파이파메가란차 파이파메가란차를 없애버려 파이파메가란차 오, 멋있어 빔 아, 얘들 다 죽겠네 파이파메 야, 빵프로다 빵프로야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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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 빔 빔 빔 빔 빔 Damit 대지 싸워주는거야? 뭐야? 대지 싸줬어? 아... 편대니까 브레스트 파이어네 나 브레스트 파이어보고 싶었는데 몇 시간 때리는거야? 로봇들 안변해 로봇들 안변해 로봇들 안변해 R2 뭐 이제? 뭐 이제? 가지러? 로봇들 안변해 로봇들 안변해 로봇들 안변해 와우 얘들 상대가 안 되네 브라이트가 아닌데? 나 브라이트인줄 알았는데 브라이트인줄 알았는데 맞았지? 나 피할 줄 알았지 그레이드 오우 맞겠냐? 웰타운! 제니언! 저게 있었네 웰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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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이올센서! 저기 더 있었네 징계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뭐 웰타운! 웰타운! 부풍! 웰타운! 웰타운! 어! 끝? 그렇습니다 이걸로 오늘 RPCS3 설치를 마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들어가네요 아직 뭐 그런 좀 복잡하지 않은 게임들은 잘 돌아가는데 복잡한 게임들은 잘 안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 실행이 잘 되는 것만 실행을 시켜본 거고요 한번 제가 설치한 방법대로 설치하셔서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